잠깐만 여기는 많다 오메 도망간다 와 엄청 크네 이거 뭐야 오마이갓 이거 뭐야 이놈의 나바 물에 있었나 얘가 물에 있었나 이야 이야 크다 먼저 빵개네 오메 저거 개틀 어 새끼도 있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들고 와야되는데 거기 들어가라 들어가시는데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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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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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애들이 어이구 떨고 나오네요 어 찢어졌어 개가 찢어졌어 구멍을 어 이거는 쌀아난 개 같으네 붉은 개도 있고 붉은 개도 있고 알이 가졌네 알 이거 알이죠 그건 암캠 같기도 하고 알이네 알 저기 있는 거는 두케고 저것도 알가지 있네 오 마이 갓 와 예쁘다 오 마이 갓 진짜 예쁘네 역시 고등어가 얘들한테는 진짜로 많이 들어왔는데 얘들이 튀졌나봐 비주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